트윌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트윌은 아주 얇고 넓게 피어서 만드는 건데 요거를 각종 가니쉬나 에피타이저에 넣어주는 건데 밀가루 오일과 물을 그냥 섞어서 하는 건데 밀가루 1스푼 오일 3스푼 1, 2, 3, 물 7스푼 1, 2, 3, 4, 5, 5, 6, 7 이렇게 해서 이걸 저어서 물론 소금을 넣고 싶으면 약간만 소금을 넣고 싶으면 약간만 소금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란을 넣고 볶아주세요 고춧가루